아구찜 아구찜이야? 아구찜 아구찜 이 오는 날 진짜 제발 색깔 예쁘다 아구 먹고 잘 먹겠습니다 엄청 넘어가네요 아니 진짜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들 많이 먹어 아니 근데 진짜 먹방 요정이시다 저 정도면은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네 아유 배불러 배불러지 아구아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야 어디 가 또? 배불러서 산책 좀 하고 보려고요 비 오니까 빨리 가 비 오는데 무슨 산책을 해? 아니 원래 이제 학생들은 이게 내일모레 계약이면은 많은 생각을 해요 그치 그래서 저도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았어요 인기응변 공장 영혼이 풀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나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아파 죽어다보니까 대놓고 나간다고 너무 의뢰인이 불편하네요 나 못 자러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가 나 비가 오면 영업을 안 하네 비가 오면 영업을 안 하네 아우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습격했으면 좋겠는데 습격했으면 좋겠는데 어? 아우 아들 어디 갔다 왔어? 아우 간만에 탄책 좀 하니까 좋네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쳐다보는데 야 그 머리는 비 마저도 끄떡없네 오히려 더 위로 잘한 것 같아 원래 이 씨앗도 물 뿌리면 잘하잖아요 너무 많이 늘어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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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joy that's First